안녕하세요. 보기만 해도 말이 되는 말레이요. 자, 오늘은 72번째 6월 10일 기자회견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문뚜리 까난 수석장관이면서 문뚜리 끝을 남았단 국방부 장관인 닷뚝수리 이스마엘 사브리 야콥이 오늘도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라스 이뽀마투한 PKPP PKPP 준수실행 도블루 띠가 디레만 단 디따함 23명이 구금되었고, 그 다음에 체포되었죠. 은암블루 사뚜 디콘파운 61명에게는 벌금이 부과됐죠. 까왈란 슴바단 느가라 몰랄루이 옵스 벤땡 옵스라는 것은 오퍼레이션을 줄인 말입니다. 그래서 벤땡 즉 방어 시행을 통한 나라의 슴바단 보더죠. 그래서 국경 통제 그런 뜻입니다. 르비 두옷블루 랍판 리프 음발라투 스큰드란 디퍼릭사 음밭 와르가 아싱 디타한 28,400대 이상의 차량이 검사를 받았고요. 4명의 와르가 아싱 그러면 외국인이죠. 디타한 체포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와르가 말레이시아 뿔랑 말레이시아 국민의 귀국 리마라투스 남 뿔랑 스말람 어제 506명이 돌아왔고요. 리마디한타르크 호스피탈 5명은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즉 양성 반응을 보였다는 얘기죠. 뽀머리스한 프레미스 군의 점포를 검사 조사했는데 스리브 랍판 라투스 도블루 사또 빠뚜 음바블루 음바 디버리 나시핫 사또 디버리 아마란 1821곳은 준수를 했고요. 44곳은 나시핫 그러면 충고죠. 그러니까 충고를 받았다. 즉 권고를 받았고요. 사투 디버리 아마란 한 곳은 경고를 받았다. 그런 얘기죠. 뽀머리스한 따빡비난 비난 세우는 거니까 이게 공사 그 다음에 현장 검사 스리브 뚜주라투스 띄가블라 스파투 SOP 띄가라투스 은암블루 뚜주 디버리 아마란 단 뚜주블라스 프레미스 디아라 뚜투 1713곳은 SOP를 준수했죠. 367곳은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점포 17곳은 디아라 뚜뚜 폐쇄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SOP 머슈아라 세미나 단 크루수스 네 머슈아라 그러면 회의 미팅이죠. 세미나 그리고 크루수스 그러면 코스 그런 뜻도 있고 강의란 뜻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회의 세미나 그리고 강의에 대한 SOP 그런 얘기죠. 스당 디까지 단 디 우무 민구 하답반 스당 뭐뭐 하는 중입니다. 디까지 검토 중이다 단 그리고 디 우무 민구 하답반 자 우무 이라는 것은 발표한다 민구 하답반 다음주 즉 다음주에 발표될 여정이다 그런 뜻이죠. 포마뚜한 SOP 디까와산 레하 단 라왓 르브라야 자 포마뚜한 SOP SOP의 준수 디까와산 레하 단 라왓 르브라야 자 디까와산 지역 레하 단 라왓 그러면은요 쉬는 것 그리고 돌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휴게소다 그랬죠. 어디에 있는 르브라야 즉 고속도로 휴게소에서의 SOP 준수 그런 뜻이죠. 포부나 잘난 라야 포루 무앗뚫은 아플리카시 마이쉬트라 포부나 잘난 라야 도로 사용자 도로 이용자는 포루 뭐뭐 해야 합니다. 무앗뚫은 다운받아야 합니다. 아플리카시 마이쉬트라 라이쉬트라 어플리케이션 응용 프로그램을 무앗뚫은 다운받아야 합니다. 그럼 되시죠. 자 오늘 기사회견 요약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버튼과 댓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드리마 까세